하루야 아참 니 의자 사줬잖아 어? 니 의자 사주고 이 비좋은데 지금 방에 난리가 났는데 또 내 의자 앉아있나? 왜그래? 응? 니 의자가 더 좋은데 응? 하루짱 여기 옆에도 다 이렇게 아 가려주고 이렇게 응? 더 아늑하지 않아? 응? 하루짱 청소하고 오니까 또 여기 앉아있네 니 의자로 좀 가세요 하루짱 응? 하루 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구요 니 의자로 갑시다 니 의자로 갑시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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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ingers 에이웬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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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